자 9키로 짜리 큰 수박도 있습니다 자 무게가 9키로 10키로 되는 맛있는 수박 자 수박 수발이 아주 따까리 좋죠 수박은 큰 줄 시커먼 줄이 진하고 큰 것들이 맛이 좋습니다 자 가격은 오늘 프리미엄 금한수박이 3만원씩 3만원씩 되겠습니다 옆에 복수박 있어요 복수박 복수박은 한통에 9,500원 이구요 자 사이즈는 제 손만한 수박 복수박은 당도는 좋은데 부드럽습니다 좀 아삭한 맛은 없구요 당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혼자인 분들은 딱 먹기 좋은 맛있는 복수박이 자 오늘은 총약은 9,500원 9,500원씩 입니다 굿 이건 왜 천원일까 mini